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마침내 오늘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개장했습니다. 불경 최다 규모의 테마파크로 한 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역에 그럴듯한 테마파크를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큽니다. 최연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3년의 준비 끝에 개장했습니다. 테마파크 측은 화려한 퍼레이드로 입장객을 맞았습니다. 전체 면적 15만 8천여 제곱미터, 잠실 롯데월드보다는 3만 제곱미터 정도 작지만 부울경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대표 놀이시설로는 45미터 높이에서 급하강하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자이언트 스플래시와 출발부터 105킬로미터의 속도를 내는 자이언트 디거 등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도 이때는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플래시를 포함한 다양한 퍼레이드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도 대형 테마파크가 생긴 것에 지역민들이 가장 반깁니다. 롯데월드 가려면 서울에 이렇게 큰 맘 먹고 가야 됐는데 근처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아기들이 좋아해서 저희도 재밌네요. 신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손도 막 흔들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잠실 롯데월드가 51개의 놀이시설을 지닌 것에 비해 부산은 17종 시설만 지어져 놀이시설이 부족한 것은 과제입니다. 공연과 퍼레이드 또한 서울에 비해 횟수가 적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또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테마파크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는 정원의 50%만 모두 사전예약제로 받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 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불보듯 뻔한 교통체증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